매직아이 블랙박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전후방 자동표출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후방 자동표출 기능이란 녹화 목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주차 중에 자동으로 기아 변속과 연동하여 풀화면으로 주차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매직아이 기능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 중 하나이며 장착 시에 후진선만 하나 연결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. 후진기아 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진기아 변속 시 후방 카메라의 영상이 모니터의 풀화면으로 자동표출 지원이 되게 됩니다. 이후 드라이브로 낫게 되면 지정된 시간만큼 전방 카메라가 자동표출을 하게 됩니다. 표출이 끝난 이후에 다시 사분할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. 자 빠른 속도로 기아 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진기아 변속을 하였고 드라이브를 놓았고 후진을 넣고 드라이브를 놓고 후반과 전방이 기아 변속과 동시에 자동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. 주차 시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. 요즘 나오는 국내 차량에도 후반과 전방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유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매직아의 기능에 고가의 기능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 시에 후진선 연결과 동시에 전후반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순정 모니터에서는 옵수 전환 이후에 전후방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. 순정 모니터 같은 경우는 후반 카메라가 캠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옵수에서 외부 기기로 전환이 된 이후에 전후방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순정 모니터에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. 국내에 나오는 4제 내비게이션에는 전후방 기능을 연동이 가능하므로 시공 시에 시공점에 꼭 이야기를 하셔 장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